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구요 오늘 주구 3% 밀렸는데 사실 등락률보다는 우리가 한 가격만 보고 있죠 제가 전날에 그 오후에 이제 병원에 갔다가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져 가지고 영상을 어제 이제 시간이 모자르다 보니까 이사님이 찍어 주셨는데 어떤 코멘트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전날부터 우리는 27000원 사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진짜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27000원 내려가니까 맨 처음에 상한가 찍고 다음 캔들 만들어 질 때부터 27000원 아니면은 29000원 3만원 라인 여기에서 지지를 보여주거나 이 가격대를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중간에 뭐 다른 가격보다 일단 27000원 이라는 가격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렸죠 지금 추세만 놓고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옵니다 그쵸 하단 추세에 맞는 구간이기도 했고 27000원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지기도 했구요 또 지금 큰 흐름만 보면은 풍력의 CS 윈드, 태양광의 현해솔입니다 이 두 종목 말고는 딱히 뭔가 주도적으로 먼지 움직임을 가져가는 애들은 없거든요 지금 CS 윈드를 보면은 이 흐름이에요 물론 뭐 종목에 따라서 등락폭의 차이나 어떤 추세의 차이나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냥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자리들은 그냥 지켜주고 뭐 딱히 외국인이랑 기관들의 포지션이 뭐 크게 변했다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CS 윈드는 지금 8월 9일날 올라와가지고 거의 한 2주째 조정 옆으로 그냥 움직이는 조정의 흐름이지 않습니까 포지션은 딱히 변하지 않았다 현해솔도 뭔가 주가는 되게 많이 밀린 것 같지만 연기금 애들이 뭐 했습니까 투신 애들 여전히 매수량이 더 최근에 기준 보면은 매수량이 더 높죠 보험 쪽도 별거 안 해요 금투 애들 얘네들은 우리가 기관으로 보지 않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도 3거래일 동안 차액 실현 좀 나아졌다라고 그냥 볼 수 있는 거죠 시장도 마침 안 좋았고 또 파월 연설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장 실현 나왔고 오늘은 포지션을 좀 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기존 관점이랑 그냥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그래서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이거에 대한 또 임팩트가 그 여론조사나 그런 거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되는지 다음 주 되면은 그거에 대한 또 영향력이 보여지겠죠 지금 워낙에 미국 대선은 시선이 많이 쏠리네요 진짜 그 가장 큰 지구에서 가장 큰 선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슈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저는 반등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지난번에 트럼프가 총 맞고 아 이거는 거의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마냥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트럼프 쪽에 어떤 그 수혜를 받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도 여기에 반응을 했습니다 이번에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 해가지고 재건 테마 애들이라도 올라갔잖아요 재건 테마 이거 말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트럼프 쪽으로 다시 이동을 안 했습니다 그냥 기존의 최근의 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결국 이런 대형주들은 우리가 보는 혹은 뭐 뉴스에 뭐 어떻게 지금 트럼프 지지율이 뭐 몇 프로 더 높고 이랬다 해가지고 주가가 갑자기 막 팍팍팍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 어? 트럼프 지지율이 좀 올라왔네 트럼프가 되나보다 해가지고 포지션을 바꿨는지 바꾸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테마 애들이 막 어? 트럼프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거 트럼프 되는 트럼프 쪽으로 시장이 기오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전에 총 맞고 할 때는 정말 많은 그 트럼프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이번에는 재건밖에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재건은 전부 다 테마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본질을 보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얘들의 어떤 자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힌트를 얻어야지 그냥 뉴스에서 뭐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갔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제 트럼프가 되나보네 친환경 망했나보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들도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고 있다는 거 이 상한가 캔들 나온 게 중요한 거지 뒷권에 조정 나온 거에 뭐 많은 의미가 담긴 캔들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2만 7천 원이라는 가격을 일단은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 이것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는 좀 반등 분위기 주말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뭐 미실 오바마 나오고 오바마 나오고 막 해가지고 막 연설하고 클린턴 나오고 했던 게 그래도 일부 사람들의 마음을 돌렸다 라고 하면은 지지율이 이제 반등 추세로 또 돌아서겠죠 그러면 또 이제 트럼프 지지율을 역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또 친환경적인 분위기를 가져가는 겁니다 이 정도로 오늘 좀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텔레그램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벌써 또 지금 구독자 수가 3천명이 되어갑니다 이게 보시면은 저희가 장중에 진짜 딱 핵심적인 부분들 위주로 코멘트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다 올라온다 라고 해가지고 다 코멘트 드리는 게 아니라 올라와도 아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코멘트 드리고 있습니다 요런 거 참고하시면은 장중에 도움 진짜 많이 되죠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십몇프로 이십프로 올라오고 하지만 어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코멘트를 즉각 즉각 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참고하셔도 어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또 어 편리한 가져가실 수 있겠죠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코멘트 드립니다 우리가 개서로 봐야 되고 일정이 지금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애들이 지금 주가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기대감을 뭐 더 올려봐도 된다 이런 코멘트도 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무료 그리고 드리는 주도주 체험도 이쪽에 신청서를 올려 드리니까 들어오시면은 뭐 이것저것 전부 다 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죠 더보기 누르시고 텔레그램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어떤 자격 뭐 요건 이런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는 월요일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nfirm